히히! 나 3센티로 컸어! 내가 일기특이다! 난 1센티미터 너무 우울해하지 말아요, 체니 넌 얼마나 컸는데? 전 2센티미터 자랐네요 구운 생선을 많이 먹은 게 도움이 되었나봐요 좋겠다 그러니까 체니도 편식하지 말아요 그러면 곧 캐럿처럼 쑥쑥 클 거예요 그럼 다같이 키 크는 체조하러 가자 안 돼! 왜 다들 쑥쑥 커버리는 거니? 얘들아, 너희는 지금 이대로가 제일 귀엽다고 그럼 한바탕 놀아볼까? 그럼, 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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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